치킨 시킬께요. 밥 먹어야지. 레식 재밌긴함? 게임 불감증 있는 것 같아요. 이번 판 1등하면 갓다리 두 개 다 림꺼. 못하면 두 개 다 내꺼. 오징 안에 못 들면 날개도 다 내꺼 골. 솔..솔직히 너무하네요. 왜요? 아 편집자가 미션 걸어.. 아니 내가 치킨 시킨 걸로 미션을 걸.. 아 편집자.. 양아치인데? 편집자가 양아치인데? 아니 편집자가.. 날감자 아닙니까 저거? 내 돈으로 시켰는데 내가 왜 다리를 못 먹어? 아니 받는 사람이 임자 아닙니까 이거? 아 정말 화가 나네요. 오케이 오케이 해! 그래 그래 해! 해! 혹시 미션이었던 거죠 지금? 어 1등하면 됩니다 그냥. 아 안되겠네. 아우 에고! 아이고.. 네.. 카욱플 상대로 난리만.. 마니 아프네요. 삼백 삼백. 삼백 나무. 그럼 이미.. 한 명 누가 붙은 거.. 어디? 쟤지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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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걔 개피인데? 한 명 눕혔어요. 얘 한명 왓아. 쟤지바랄게요. 넉넉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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넉ifications? 여기도 있는데? 띠압! 으앗! 아싸! 아아아아아아! 왜 안 박았어! 미친아! till they make the new 일밤가소 visor give to you fix this 이빙 치킨이안는데 무슨 기회에요? 어차피 양념은 식어도 맛있는데 저 같으면 1.5 tane lágrp 에? 배달료를 왜 결제로 안 받고 따로 받은 현금으로? 따로 받아요 이상하게 얼마 전까지 안 그랬 잖아요 한 번에 봐도 좀 좋아 맨날 일단 치킨 먹어야지 일단 먹어야지 아 자기장 안쪽이에요? 아 그렇네 아 뭐야 다리 있네 아 뭐야 편지자님 말이 좀 다릅니다 저랑 안 되죠 다리가 어딨어 있다면요 저기 어디 제 눈에 딱 보이는구만 이거 편지자님 말이 좀 다른데요 어디 다리가 있어요 아니 딱 봐도 있고 지금 손에 들고 계신 거 닭다리 아닙니까 그거 에이 이게 어디 봐도 다리야 아 진짜 계약이 좀 다르네요 진짜 편지자님 그렇게 안 봤는데 음 이거 닭 목이에요 닭 목 목이 이렇게 뚱뚱해 좀 큰 닭이라서 그럼 어이가 없네요 저를 기만하시다니 양념 시켰 아 렛츠킹 에브바디 라이츠킹 렛츠킹 레스틱 렛츠킹 양념 시켰 렛츠킹 렛츠킹 하아... 4배율 없어서 맞출 수가 없잖아요 3배율인데 아까 버려놨는데 거기 왜 안되셨죠? 예? 아까 뭐야 UAZ 있던 쪽이요? 예 아까 맨 처음에 버려놨는데요 저 그래요? 찾아본 어디있음? 저기가 모르죠 다리 중간에 UAZ 하나 떼져있는데 어 거기 저기있다 다리 중간에 예 봤어요 머리에 남쳤어요 지금 4배율 찾아 3만리 어디였지? 나 머리 한 대씩 아니 4배율 어딨어? 아니 저야 모르죠 아 나 한 명 기자야? 아 4배율이 안보여 아 안껴 와주시면 안될까요 그냥? 화력 증진을 시켜드리죠 둘 다 사베 네? 왜? 개달을 쏘시네 아이 당근 빠따죠 굳이 빠따여야 합니까? 당연합니다 굳이 빠따여야 합니까? 왜요? 당근만 하시면 안됩니까? 저 빠따 싫어하거든요 어째서죠? 맨매 싫어하거든요 안좋은 기억 있으신가요? 맨매에 좋은 기억 있는 사람 있나요? 빠진 적이 없기 때문에 저는 네 뭐 선생님도 때린 적이 한번도 없으? 이거 선생님을 왜 때려요? 아니 선생님이 때린 적 아니 제가 선생님을 왜 때려요? 아니 선생님이 때린 적 선생님이 때린 적이 없다니요 이거 말이 좀 심한 거 아닙니까? 뭐야 왜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 몰라요 오니까 여기 있더라고요 너무 많이 들어왔는데? 일단은 여기 저기가 있는 것 같은 어 저기 저깄다 340 방향집 저기에 3집이요? 네 3집 사이에 저기 있었음 이동할건가봐요 보이지 않았어요? 보이잖아 금방 몰려 사이 지나가는거 나무사이로 지나가는거 보여서 UH 온다 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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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이지 1대 더 빨강 스탑 이 저거 바퀴 깨야지 밑에 유이지 스탑 사람있어요 5방향 네 확인 아 그리고 85에도 있어 한명 다운 이동 벽 이쪽 파악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2명? 오케이 다시아도 그쪽으로 도는데 다시아가요? 네. 금방 UAGE하고 같은 루트로 도움. 너무 무섭잖아. 힘이 딸려서 못 올라온다. 아 이걸 피하다니. 저 UAGE에 한 명밖에 없었던 건가? 아니네. 있네. 네. 다샷 똑같은 루트 타고 팔각전 쪽으로 갔음. 다운. 아 머리 한 방 몸 한 방. 삼뚜기인데 그냥 죽어버리죠? 아무것도 못하죠? 아무것도 못하죠? 다운. 어 근데 이거 스르르 탄속 되게 빠르다 이거. 8점 카우팔. 8점 2층. 근데 생존 맛이 없다. 8점 2층에 헤드하는데? 1평집 쪽이랑 싸우고 있네. 저리 다 와야돼. 1층에서 한 명. 오케이. 저쪽 라인에도 있어요. 노란 핑. 확인. 확인. 어 이건 되게 좋은데? 다구리 맞게 딱 좋은 위치인데? 뭐 죽으면 죽는거지 뭐. 정확히 어딘지 모르지. 뭐야 저거 스웩이야? 왜이렇게 빨라. 어. 잔상 아닐까요? 오 에딱. 혹시 모릅니다. 에딱 방금 255쪽. 다운드. 소음기 끼고 있어. 1평집으로 옮겼어요. 가게 스웩일 수도 있어요. 너무 많이 나왔다. 이거 잠깐만. 저기만 신경쓰면 안되겠다. 이쪽집에 사람? 주황핑. 미안해 베리나. 혼자 넘먹고 빠시고. 애들이 외곽에 계속 돌고 있어요. 다시 하탔다. 내 쪽으로 돈다. 제 쪽으로 한 곳에 와요. 차량 약정이 차간다. 두 명. 멈췄다. 75쪽. 애들 두 명. 여기 뒤질 분? 나 양각이다. 양각 좀 뺄게요. 네. 나무 1명 기절. 아까 다샤? 아뇨 레투나. 새로운 예들 넘쳤어요. 쟤하고 같은 팀인가? 저 도네랑. 얘랑 같은 팀인가? 어? 어? 오케이. 파격생들 왜 안나오지? 뭐지? 저 AK 너무 잘 쏴. 누웠었는데. 잠시만. 제 아래에 있어 지금. 주면서 내. 바로. 네. 아. 다샤이. 뱀다. 다샤이. 네. 네. 제 아래에 있어요. 두 명 킬 50방향 두 명 있어요 아까 하얀 다시야 50방향? 응 왼쪽으로 돌고 있었음 한 명 아 그쪽에선 안 보임 예 안 보여요 저 있다 아 저기 누워 있는데 죽었다 오케이 카우팔 기절 살리러 가라 살리러 간다 그쪽에 한 명 아.. 개피 아 한 명 더 한 명 더 갈 수 있어요? 팀 죽었다 네 오일 수 있어요 아 안 되겠다 아.. 에탑이 앞에 있어 내가 누웠는데 한 명 에탑이 있어요 상대 1평 집에 있어요? 1평 집에 없어요 1평 집에 없어요 전부 다 그쪽 라인이 거예요 지금 저 있다 돌 오른쪽 오케이 에이 응선 시술 수도 있긴 한데 일단 조심하세요 2명 남았는데 에탑한테 죽은거죠? 네 저 에탑한테 죽었어요 다른 집 말고 저기 나무의 왼쪽에 한 명 아래쪽에 두 명 있단거 같은데 네 죄송합니다 저 나무 쪽에 한 명 있네요 아 어디 나무 쪽 아까 그 아까 그 다시 아래 저쪽 갔던 이 나무요? 네 어 뒤에 나무 또 있네 나이스 라스트 두 명 두 명 있네 방금 그 둘 아 저기 한 명 있다 1 대 1 대 1 같은데 저쪽이랑 아까 그 오른쪽 아래쪽에 네 아 같은 팀이네 한 명 머리 없고 쟤들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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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저거 빼박 나옵니다 쟤가 에이 사이가 한 번도 못 썼다 왜 되신거야? 근접 싸움을 할 일이 없잖아요 아 이거